오늘은 일주일 전인 2022년 8월 28일 일요일에 부천에서 열리는 당구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경험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회 공식 명칭은 2022년 부천시 당구연맹 회장배 3구 대회입니다. 부천시 소재 당구클럽 및 동호회 회원 230여 명이 참가하였는데 당구박사라는 클럽의 대표로 출전하여 준결승까지 올라가서 공동 3위에 입상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부천시에서 열리는 동호인 대회 중에서 가장 권위있는 대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2019년 대회 이후 2년 만에 다시 열리는 대회였습니다. 스마트폰 당구교재인 당구박사와 당구레슨 시스템인 bps를 가지고 당구레슨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내서 회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회원들에게 미리 예고하고 반드시 좋은 성적을 내겠다는 각오로 출전했습니다. 7전 6승 1패로 예선전 2게임은 승부치기까지 가는 끝에 이기고 본선에 진출하는 등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당구박사라는 좋은 교재와 bps라는 최첨단 장비로 효율적인 연습을 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성적을 거두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시합 중에 떨거나 긴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당구대회에 관심이 있는 동호인이라면 당구박사의 앱과 bps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당신의 당구실력을 향상시켜 줄 것입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대회에서 만난 상대 선수와 배치, 상품 등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재미있게 소개할 테니 기대해 주세요. . 그리고 많은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다음. 도움이 필요하다. 하루.